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모처럼 한일 무역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7월 초에 무역 분쟁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사태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으므로 객관적으로 이 일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먼저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20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등등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 스텔라케미화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2019년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 코멘트가 있는데요. 한국을 향한 수출관리 운영의 수정 등을 배경으로 반도체 액정용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이 안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안 샀기 때문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은 당연히 생산 안정성을 위해서 소재 자체 생산을 하거나 소재 수입처에 다변화를 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뽕에 찬 분석이라고 하실까봐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제품을 계속 사용해온 한국 기업의 조달 전략 전환은 일본의 소재 제조업체의 실적에도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신문에 소개된 사례 몇 개 보겠습니다. 한국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일본 업체 스텔라케미화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했는데 무역 규제 이후에 한국 업체 솔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쓰기로 작년 11월 공정을 변경했다고 나옵니다. 전부 일본 신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스텔라케미화의 주력 상품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약 30% 줄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일부 공정에서 한국 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쓰기로 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고요. 일본에서 불화수소 생산하는 기업 중에 모리타화학공업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회사도 한국으로 가는 판매량이 수출 규제 전과 비교해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 말이 한 번 뺏긴 것은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신문 분석이 원래 LCD 패널이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일본 제품을 쓰는 이유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늘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립에 일본 기업의 현장이 멍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말은 바로 합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립에 일본 기업이 멍드는 게 아니고 지내 정부 수장이 또라이 짓을 하는 바람에 지내 기업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예상된 일이죠. 지내 물건 안 산다가 아니고 우리 물건 안 판다. 이게 상대한테 압박이 되려면 안 파는 게 석유쯤 되는 필수 자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석유 같은 지하자원도 너무 수입처가 다 변화돼서 파는 쪽이 값지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은 한국에 높아지는 위상을 시급히 견제한답시고 택도 없는 무리수를 튼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일본 기업들이 치르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 일본 민중들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멍청한 정부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냐는 겁니다. 미스테리예요 진짜. 쉽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유난히 민중투쟁이 없는 복종의 나라죠. 그런데 1980년대까지야 경제가 쭉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이후에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극심한 장비 침체 중입니다. 이건 국민들 생존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국가 위상은 나날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왜 일본 민중들은 집권자민당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할 생각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한일무역 문젠 초창기 때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쓴 일본에 관한 가장 위대한 연구물이라고 평가받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기한 일본의 특수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국화와 칼에 분석된 일본의 특징입니다. 일본에는 온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이 온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연구해 하려 할 정도로 이 문화에 집중을 해요. 그만큼 온 문화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이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 국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이라는 건 한자로 은혜, 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일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은혜를 갚는다, 혹은 영어로 충성심, 로열티를 갖는다, 혹은 영어로 obligation, 의무감을 갖는다 이런 말더라고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온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책을 몇 번 보면서 문자로는 이해가 돼요. 심정적으로는 이게 왜 이러지?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진짜로 독특한 일본의 문화예요. 일본인이 말하는 온, 은혜는 반드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보다 어린 후배한테 마음의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한테는 이건 온,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배는 내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상이 반드시 자기보다 윗사람이어야지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건 온이 아니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딕트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온의 여러 용법을 모두 관통하는 의미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이다.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온을 받는다. 윗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온을 받는 행위는 불쾌한 열등감을 준다. 일본인이 나는 누구에게 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의무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들은 채권자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온진 한자로는 은인입니다만 온진이라고 부른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인들은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빌려준 자가 나보다 윗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내고 갚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을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장을 은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인들은 채권자를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초등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에 루스 베네딕트가 책을 쓸 당시니까 아주 오래 전 이야기죠. 오늘 잊지 말자라는 글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하치라는 반려견이 강아지가 주인집에서 잘 살았는데 이게 일본인들 보기에는 개가 주인에게 온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치는 날마다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늘 정거장에 나가서 주인이 돌아오는 전차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하치라는 반려견이 무려 주인이 죽은 다음 10년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주인을 오랫만 못 잊는 애타는 반려견 스토리는 서양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 아, 저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구나.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반려견이 반려견주에게 온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인을 잊지 않고 주인을 애타게 찾는 것은 오늘 입은 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글 제목이 오늘 잊지 말자라니까요. 진짜 황당한 발상이잖아요. 저도 반려동물로 고양이님을 모시고 살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완배 집사. 네, 저는 집사죠. 진짜요. 제가 주인, 우긴 이야기예요. 주인 켄따개죠. 켄따개. 그런데 저는 저와 함께 살아주시는 고양이느님이 저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집사이자 살아 숨쉬는 켄따개거든요. 지금 일본인들은 발상 자체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의 온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이 윗사람한테 받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집중되는 대목이 천황, 베네딕트가 천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본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온을 갚아야 할 대상이 일본 왕에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근대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정서를 일본 왕에게 집중시켜 왔다. 일본인 특유의 생활양식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편애의 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황은을 증대시킨다. 즉, 전쟁 중 전선의 군인에게 일본 왕의 이름으로 나누어진 한 개비의 담배는 병사들 하나하나에게 일본 왕의 온을 강조했다. 출격에 앞서 병사들에게 나누어진 한 모금의 사케는 다시금 황은을 깊게 하러 새겼다. 카미카제 자살기 조종사는 누구나 황은에 보답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인은 태평양의 어느 섬을 지키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옥세한 부대의 병사들도 모두 일본 왕의 무한한 온에 보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담배를 청소를 배급품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를 좀 과장하면 피면 체루탄 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때 이거 피면서 욕 엄청 했습니다. 이걸 담배라고 주냐고 적어도 비스는 줘야지.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일본 군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곧 죽으러 가는데 담배가 배급품으로 나오면 그거 한 모금 빨면서 일본 왕의 은혜를 느꼈다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일본인들이 무인도를 지키다가 집단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일본 왕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틱트는 일본인은 이 땅에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이 잘 되어간다고 느낄 때 언제나 그것을 한 사람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모든 역사시대에 일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소속한 세계의 최고 윗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 대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일본 민중들이 저 개떡같은 정권에 투쟁하지 않는지 가요. 일본인들은 지금 자기 생명에 붙어있는 이유가 베네틱트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최고 윗사람의 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노동자들을 보면 CEO의 비리에 매우 관대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사장님이 베푼 은혜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데 사장님이 비리 좀 저지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아베 하는 짓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아베가 지금 자기들 세계의 최고 윗사람이니까 일본 민중들은 아베가 은혜를 베풀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저 삽제를 해도 온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10년 동안 전차 정거장에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온을 아는 인간이라면 최고 지도자의 은혜를 갚는 데 복숨을 걸어야 돼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나이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권력에 투쟁하고픈 족구도 안 생기죠. 일본은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태평양에 빠지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중 정서는 이와 매우 달라서 민중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충성, 충은 일본의 온과 아주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문화만으로 좁혀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24년째인데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끼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모르고 개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특히 디일보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줬더니 개기구 있다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굴 먹고 살게 해줬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이구, 황당하네. 노동자가 회사와 계약을 통해 노동을 하는데 이게 은혜를 입은 거냐고요? 아니,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말이야. 고마워. 그러니까요. 하지 못할 망정. 무슨 소리야? 그렇죠. 저는 그 신문 다닐 때 매일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는데 디일보가 저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지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본가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노동자들은요? 연봉 한 5억, 10억 이쯤 되면 그런 말이 좀 나올 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저도 생각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거에 10분의 1 주면서 은혜를 운운하고 있냐고요. 이게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이게 일본식 사상인데요. 이런 개떡 같은 사상을 한국 기업들이 꼬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문화가 이렇죠.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파업은 부당하다.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파업을 하면 꼭 나오는 말이 노동자 새끼들이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이런 말을 너무 태연히 합니다. 노비, 머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리더가 개판이어도 아무도 조언을 안 해요. 이게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데 겁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안 한다. 이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처럼 리더가 개판인데도 우리는 리더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로 답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 조직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국 재벌님들, 제 재벌 놈들이라고 하려도 참은 겁니다. 어디 가서 노동자들한테 은혜 베풀었다. 이 지랄 좀 하지 마세요. 토나울 지경입니다. 이 정주영 같은 자들은 용접 노동자들을 하루에 48시간, 즉 이틀 내내 밤잠도 안 재우고 용접을 시키는 혹독한 노동을 일삼았는데 뒤돌아서면 정주영은 맨날 노동자 새끼들이 은혜를 모른다. 이 지랄을 했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정주영이 은혜를 베푼 겁니까? 옥포 조선소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일한 노동자들이 정주영 너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푼 거죠. 부디 누구나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발전을 도모합시다. 제발.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도 회사에 충성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애사심이라는 게 생겨요. 이 애사심, 충성심은 온, 은혜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이해시키는 놈들이 내가 니네들 먹고 살게 해줬으니 은혜를 갚아라. 아우, 그냥 이런 놈들은 그냥 일본 가서 사세요. 제발 눈에 띄지 말고요. 일본이 망조가 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동등하고 수평적인 문화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온을 베풀고 온을 갚고 뭐 이러는 문화도 매우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무역 분쟁 10개월을 맞아서 일본 리더의 이런 삽질을 왜 일본 민중들이 응징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도 좀 깊이 아로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자본가들이 싸가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일본의 쓰레기 같은 자본가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이었네요. 한심한 거죠. 정말로요.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현 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TV 띠이